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카잔차키스 묘비명 그 유명한 이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카잔차키스님의 묘비명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란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자유라는 거지 생명이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이례적인 것 즐기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행복이란 포도주 한잔 군밤 작은 화로 바다 소리처럼 참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다 당신은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기 남자는 약간의 광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살아있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느끼는 것 자유롭고 동시에 구속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영혼 속에서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난 신경도 있고 심장도 있어 나는 배고픔과 갈증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야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겁먹은 양들이 아니라 사람처럼 죽자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곧 익사할 것이다 그는 나가서는 안 되는 날에 나갈 것이기 때문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낮 동안 빛이라는 위대한 힘이 내 편이 되어 싸우고 있다 매 순간 죽음을 응시합니다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한 번도 절대로 죽어도 좋아 라고 말하지는 않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푼 것은 여행과 꿈들이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내 삶의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은 면명되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노쇠로 무쇠로 만들어야 했어 바람이 아니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는 거나 금방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사는 거나 어쩌면 똑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은 골칫거리야 살아 있다는 것은 벨트를 풀고 골칫거리를 찾아 나서는 거야 오늘에야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다 서둘지 말고 안달하지도 말고 이 영원한 리듬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안다 외적으로 참패했을지라도 내 쪽으로 승리자일 때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낀다 외적인 재앙이 지구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육체란 짐을 진 짐승과 같아요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바닥에다 영혼을 팽개치고 말 거라고요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는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조르바는 내게 삶을 사랑하는 방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조르바같이 자유롭게 살아보자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자유다 자유다